와 아름다워 아름다운 곳이야 여기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여긴 뭔가 그 신전 같아 신전 제우스가 살 수 있는 신전 같은 거 여기 이렇게 정리 잘 됐네요 야 이 낙엽인지 뭐라도 이거 참 노란색 참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와 참 멋진데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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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 마시니까 괜찮아요? 응 요즘 기럭이 없어 엄마가 그래서 오늘 영양수사한테 맞았어 5만원짜리 영양수사한테 맞았어 식사 잘했어요? 응 요즘에 왜 기럭이 없어? 근데 금요일날 아파요? 뭐라고 그런거야? 금요일날 그때 아파요? 발작해 동네 의사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던데 동네 의사 선생님도 아팡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도 영양수사한테 맞았어 엄마 영양도 안맞지 꽤 됐잖아 오랜만에 가는게 맞아요 아팡 안 아파야되는데 아팡 엄마 다음주에 보건소관에 독감주사한다 맞자 독감이 유행해 빨리 맞아보라 김 맛있다 간장 김이 간장 이렇게 먹으면 맛있더라 간장이 이렇게 싸서 너무 큰가 짭짤이 커 간장 이번주 금요일날인가 송년에 내면 제주시간 나오는데 주간부에서 금요일날 좀 늦게 온다고 오 오늘 요리했어요 무슨 요리했어요? 뭐 김밥 만들었어요? 뭐 만들었어요? 김밥 김밥 그럼 정신 김밥 드셔? 응 음 으음 아까 살씩 몇 푼 되니까 막 비 오던데 응 알 수가 해 비 오기 전에 막 햇 뜨더라고 햇빛 땡땡땡해 사실 또 비어 걔는 겨울 날씨는 햇빛 따도 밀지 못해 또 비하고 씻어 겨울 날씨는 왔다갔다 하더라고 햇쌌다가 비었다 이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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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